이야... 쌉창보다 래식이 더 빨리 잡힘 오후보다 늦게 잡히는 게임이 있긴 하낌? 오후때되면 래식보다 쌉창이 메싱 더 빨리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는다보네 나름 부계정으로 하면은 진짜 못하는 애들도 잡히긴 하믄 넌 못해서 문제지 한마디로 뉴비가 있기는 하다는 거잖아 응 진짜 뉴비가 있긴 하믄 그게 어디냐 아니면은 진짜 뭐지 원래 하던 앤데 처음 해보는 걔를 연습하겠다고 그런 애들 잡힘 몇 친구 될 때도 있기랑 뭐가 됐든 그게 어디냐 다 비긴 하잖아 여기는 그런 존재가 없잖아 여기 부계... 여기도 부계로 들어와가지고 지랄 연병 확살 다 하는 사람도 많은 그러니까 뉴비가 없잖아 그게 나야 뭐야 암화로 뺏겼었노 암화로 뺏겼어 암화로 뺏겼어 너야? 무슨 소리야 아 너 뺏겨 닉네임 잘못 보고 암화로 뺏겼어 동작 부숴었어 벗겨 아 반덕둑 아네 아 저기 머리가 안줄리네 머리 보고 쐈는데 이쪽에 둘 이쪽에 썬더랑 미트 저 공사장쪽에 썬더 다운 저 미트 공사장 첫 제작전 소년단 공사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 저거 라니 안봐지면서 이 쪽으로 아직 차단 있어 그거 화장실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저거 있네요 가사 이걸 이기냐 엿보기 구멍은 강했다 엿보기 구멍에 몇명당이냐? 3명당한거 같던데? 아 2명 엿보기 구멍 2명 에취랄까.. 돌아받고 낫겠다 근데 쿠마 씨발 좀 당황했다 나 뭐지 이새끼 존나 빨리 들어간 다음에 뭐 안에 갑자기 부셔서 들어가고 있어 와 또 헷갈맞네 이거? 야 계단 중계 중계 조피아 계단 피 중계 조피아 하나 보라봐 나 공사장 쪽에 최소 2명 아니야 하나 아니 그 하나 아니야 저거 노마드도 저쪽을 놀았을거야 노마드 안 보여 공사장 내꺼 캠핑 들어 공사장 오는거 봐줄게 공사장 공사장 있네 노마드 저거 계단 아 노마드 같이 죽었다 에시 계단 공사장 왜 개새냐 아이 좀 와라 씨발 년아 자 같이 여기 조심해라 공사장 아 정면에 있었네 독사실 음 독사실 쪽 봐 공사장 하나 어? 바비 공사장 공사장 이게 독백이 이거 맞네 펴서 방패 밀치기 밀치기로 그대로 조졌는데 칼찌 했는데 칼찌 했는데 등장 칼찌 했는데 등장 그니까 하필 방패라서 등장이야 몽타니오는 저렇게 안 넘어진다고 어우 에임 졸라 안들려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내가 아 아 방 안쪽에 있네 니네 드론 썰드라 드론들이 쓸모없는 데가 있었어 위치가 안보여 4 아 긴 4 아이씨 이게 많네 까스 까서 까스 아 야 핑 본 본 때 p 뭐 쇠바 동쪽 아니야 으 일본 독적이 되면 다 나는 폐기 고집까지 퀴야 니 디코도 끊기기 시작하는데, 너 혐지 당했는데? 그냥 엘진이 문제 아니야? 나도 70까지 올라가네 그냥 혐지인데? 그래? 47, 70, 36, 너가 조금 높긴 하다 방금 디코 잠깐 끊긴거 봐서는 그냥 혐지 문제인데 창문 열려 볼까 응 열렸을까 아 지랄 어디? 저 창문 멀리서 보고있어 멀리서? 대가리 멀리 아 문제야 되겠다 창문 멀리 야 오른쪽 오른쪽 고마 오옆 오옆마 빠게더 아 지랄 뭐지? 끝났는데? 아 아 쏘마 피 1 어? 피 1이 아닌데? 피 1이었어 자막이 남아있는데? 한테도 안 맞았어 새렇게 남아있는데? 한테도 안 맞았어 염병아 내지 마 이크대 오시리노 고개기 다한다 오스 오스 아 아 아 아 아 자미 골랐네 저 이끼 아 자미 어디야 어 골랐네 야 니 심하 음성이 시켜져있나봐 봐봐라 반응 속도 보니까 켜져있는데 우리 캠 좀 봐줘라 여기 돌 거기 돌이야 여기 불어봐 녹판피 여기 이걸 파이핑을 찍네 가달라니까 지방 빨리핑을 찍네 미친놈 그리고 나갔네 여기 어 여기 어 야 볼까 네가 들어왔던 입구 조심 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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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뒤뒤뒤뒤 오케이 깔피 한대 한대 클래시 한대야 팔 맞았대 아씨 저거 세상전하나 팔 맞는거 봐 손가락 맞았누 심지어 다리도 아니야 저거 리 로딩하는데 팔 맞음 시발 되게 불쌍하다 저거 괴론적으로 센줄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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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지랄하네 난 오른쪽이라 말했다 존나 터져가지고 네 목소리 못침 기생방어에 뜯쳐 기생방어에 뜯쳐 인트로가션 브라바 아마 저거 카라오케창일걸? 카라오케창이 마지막이었으니까 이게 외부 옥상이라고? 개소리지? 기생방어에 뜯쳐 너무 멀리 던지셨네요 너무 멀리 던지셨네요 팀이 장사시네요 야 이거 기생방이야? 심지어 기생방 아니야 기생방어에 뜯쳐 팀이 장사시네요 뭐지 뚫고 들어갔나? 여기깐데 기생방어에 뜯고 기생방어에 뜯고 기생방어에 뜯고 기생방에 빠집중 계단이라고? 저 토너 끝 계단 A 들어왔어 A 디퓨저 20선도 잘해라 20선도 잘해라 자 확률은 반반이다 어디로 고를거지? 여기다! 아유 씨발 아유 씨발 딴따란 딴따라 딴따라라 아 씨발 졸라 빡셌다 한대라도 맞으면서 사망이었다 진짜 그댈